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상품권, 일명 기프트카드를 이용한 피싱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녀 등 가족을 사칭하는 사기 행각에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치 않은 중장년층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인곤 기자입니다. 이달 초 A 씨는 모르는 번호로 문자메시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아들이라며 시작한 메시지는 휴대전화가 고장났다는 말과 함께 인근 편의점에서 60만 원어치 구글 기프트카드를 사서 사진으로 보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금전적인 부탁은 일체하지 않던 아들의 요구에 걱정이 된 A 씨는 문자메시지 속 요구를 모두 들어줬습니다. 사기에 당했다는 걸 알게 된 건 이후 사기 범위 200만 원어치를 추가로 요구하고 나서였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도 처음부터 200만 원을 요구했다면 해줬을 거예요. 사기 행각에 이용된 구글 기프트카드는 스마트폰에서 결제 수단으로 쓰이는 일종의 상품권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치 않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자녀를 사칭해 사기 행각을 벌이는 신종 피싱 범죄입니다. 최근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본사 직원을 사칭해 전화로 일련번호를 요구하는 수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계좌 지급 정지 등이 가능한 일반 보이스피싱과 다르게 구글 기프트카드는 사진을 찍어준 즉시 사기 범위 등록을 하면 피해 복구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울산 경찰청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 사례를 편의점에 공유하고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